아.. 탑자코야? 리액션으로 전멸 쓰라고요? 안 씁니다! 어? 나 방금.. 하이? 흐흫 저기요 뭐하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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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자, 간다! 으아아아! 이씨! 맨! 호우! 쉣터 파킹! 아, 야 기다려봐. 나스.. 나스.. 나스스님! 나스스님! 대화로.. 우리.. 해보죠? 대.. 우리 대화로 대화로! 대화로 합시다! 우리.. 여.. 여기.. 저.. 여기.. 여기있음 x2 아, 이거! 이.. 뻑킹! 뻑킹! 잘 있어라! 이 비용식 같으져라! 형 갑니다! 나스스님! 가마르르? 흐흫! 어디.. 아, 형! 형 형 형 형들! 형들 형들 형들! 형들 형들! 미안해 x3 미안해 x3 형들 미안해 x3 아 형들! 아 형들! 아 형들! 살려줘 형들! 미안! 병신 드라! 자이사아아아아암! 아 형 형 형 형 형 형 미안해 아아아아! 아 형! 아흫 왜그래 형 형! 흐흫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거에요. 어머! 제넌 오빠랑 듀오하고 싶다! 어머머머머머! 이런 사람들! 지금 바로 당장 제넌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이재용 페이스북 팔로우 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신 동영상에다 좋아요 하고 댓글 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 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어때요? 개이득!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간才운 프로젝트를 practise! 고맙해! 예. 예. orpomstho obs processorgruppen следPN 什 yes하게 제너 sensitive 한